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교육심리이다 보니까 공부와 관련된 내용의 컨텐츠를 꼭 한번 다뤄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교육심리를 전공하기도 했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걸 가르쳐봤던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변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많이 물어보았어요. 제 전공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심리 안에서 굉장히 한정적이고 작은 주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공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찍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공부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것들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만 찾아보시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건 딱 하나 실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백지공부법부터 시작해서 필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암기를 할 때는 이게 효과적이더라 뇌를 속이는 공부방법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막상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의 첫 번째 주제인 바로 계획하기에 대한 내용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보여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공부를 해야만 하는 목적이 뚜렷해하지만 저도 지치지 않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시험을 하나 설정해서 왔어요. 제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시험은 바로 매경 테스트와 테셋이라는 시험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하고 계시는 대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시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시험을 선택한 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제가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에 조금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됐어요.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한 달 만에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그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셋이라는 시험이 있었는데요. 아 테셋이랑 매경 테스트를 내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테셋과 매경 테스트는 경제, 경영과 관련된 시험이기 때문에 경제와 이런 금융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험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시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테셋 시험만 보려고 했는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테셋이랑 매경 테스트가 한 세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서치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 두 개를 다 공부를 병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테셋과 매경 테스트를 함께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저의 공부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시험을 보려면 그 시험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경 테스트랑 테셋이 어떤 시험인지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까 테셋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더라고요. 경제 관련해서 경제이론이랑 시사경제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응용복합이라고 해서 좀 더 복합적인 내용을 다룬 문제가 경제이론이 30문제, 시사경제가 30문제, 응용복합이 20문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총 문항수는 80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급수로 나뉘어요. 그래서 S급부터 그 밑에 급수해서 1급, 2급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S급이 이제 가장 높은 급수를 말하고요. 300점 만점에 이제 270점 이상을 맞으면 S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것도 똑같이 시험 문제수는 80문항이고요. 시험 시간은 90분이라서 이게 10분 정도 더 낮아요. 그리고 점수는 테셋은 300점이지만 매경 테스트는 1000점 이렇게 달라졌고요. 600점 이상을 맞아야지 국가 공인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시험 날짜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날짜는 테셋보다 매경 테스트가 더 먼저예요. 11월 21일 10시가 시험 날짜고 테셋이 11월 28일에 시험을 봅니다. 접수 일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어서 접수 일자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시험 점수가 나오는 합격 발표일은 12월 4일, 11월 27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시료는 3만 원으로 똑같아요. 일단 이 시험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시험인가를 알아보고 이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유튜브랑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테셋이고 이게 매경 테스트예요. 그래서 보면 테셋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이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회계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난이도 문제를 잘 풀어야지 점수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맞추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 경제학을 다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학문에 대한 정말 넓고 보편적인 이론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적게 틀리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주로 하는 게 필요하고 이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회계나 재무 쪽에 조금 더 쏠려 있다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서 아 테셋이랑 매경 테스트랑 같이 공부해도 되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일단 경제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먼저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매경 테스트를 풀 때 필요한 경영학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공부하면 내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 예를 들면 테셋에서는 2급에서 잘하면 1급 그리고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600점 이상 이렇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는 각 사이트에서 캡쳐를 해온 내용이거든요.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캡쳐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매경 테스트죠. 매경 테스트고 이거가 테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경제, 경영 이렇게 나누어져서 80문항을 보고 여기에서는 경제, 이론, 시사, 경제, 응용, 복합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내용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본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알아보냐면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기 전에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를 먼저 아셔야지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이거를 공부할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져요. 이게 어떤 걸 목적으로 어떤 걸 위해서 보는 시험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여기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고 그럼 나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럼 시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시험 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짠! 저는 공부를 준비를 할 때 캘린더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캘린더를 가지고 내가 언제 언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시험을 보게 될 그 날짜, 디데이가 얼만큼 남았는지를 이 캘린더를 통해서 제가 피부로 와닿을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하는 날과 공부를 하지 않은 날을 비교하면서 내가 공부를 한 날이 더 많구나 공부를 하지 않은 날이 더 많구나 라는 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캘린더를 가지고 계획을 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캘린더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교재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칭이나 이런 걸 진짜 많이 했어요. 서칭이나 이런 걸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서칭해서 가져온 책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너무 쉬운 테셋이라는 거는 너무경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너무 쉬운 테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강처럼 강의를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샀고요. 이거는 28,000원이에요. 28,000원이고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구매를 했고요. 좀 비싼 편이에요. 책 자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용에 대한 이렇게 내용에 대한 거 있고 예제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하고 예제가 나오고 이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28,000원을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책인가? 라고 봤을 때 책 자체는 그렇게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인강을 하나 들어봤어요. 내용과 주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해도 되게 쉽게 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냥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내가 파악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테셋.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항별 키워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냥 한 회분의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건 어떤 시험이든지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개념이나 이런 거 없이 기출문제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도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기출은 언제나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에 나온 이 개념은 매경 테스트랑 겹쳐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테셋을 목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테셋은 이제 기출문제만 풀고 끝이라고 하지만 매경 테스트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저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끝장이라고 해서 각 문제에 각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 문제집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막 OX 퀴즈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테스트 할 수 있는 것도 나와 있고 시사용어 190선에서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매경도 그렇고 테셋도 그렇고 두 가지 다 홈페이지 안에서 오늘의 시사 문제, 오늘의 테셋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용어라든가 문제들을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은 좀 어렵겠지만 시험이 닥쳐오면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교재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 같이 해봐요. 짜잔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자 일단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오늘이고요. 이거는 그냥 딴소리긴 한데 제가 사실 이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 시험에 대한 서칭을 다 쫙 하고 그리고 책을 바로 주문을 하고 그저께랑 어제랑 책을 이렇게 받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날짜는 9월 26일이고 그리고 10월이랑 11월 이때 이렇게 시험 있는 두 날짜를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일단 개념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8일부터 저는 그래서 저는 너무경 인강을 통해서 개념 확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를 저는 30일까지로 끝낼 거예요. 이게 강의가 한 68강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한 30시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는 2배속을 했을 때 경우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인강만 듣고 끝낼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일단 인강을 들어야지 되잖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내가 좀 더 적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에다가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인강을 보는 시간은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이미 한강은 끝났어요. 그 기회비용 관련된 내용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접으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음 추석부터 문제를 풀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뭘 먼저 풀 거냐면 테셋 기출을 풀 거예요. 테셋 기출을 푸는데 이때 이때는 정말 한 해 분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고 제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진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현재 수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 80문제를 다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중에서 뭐 60문제나 맞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거는 내가 정말 알아서 맞춘 거 내가 이거는 좀 헷갈리지만 맞춘 거 이거는 아는데 틀린 거 이런 것들을 쭉 거르는 작업을 이날 할 거고요. 그러면 이날은 공부를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날은 문제만 풀 거예요. 문제만 풀 거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제가 문제 푼 거에 대한 이제 해설을 봐야겠죠. 해설을 보고 그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지금 그게 테셋은 8회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1을 하면 16일에 거쳐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했을 때 16일이지 사실 공부를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시간이 좀 짧아질 거예요. 하루에 두 개를 푸는 날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셋 8회분 16일 해서 저는 1일부터 단순히 16일까지 테셋 8회분을 다 풀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걸 테셋을 다 풀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부터 매경 매경 테스트 공부를 시작할 건데 매경 테스트는 테셋 기출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아까 보셨다시피 개념이랑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문제를 위주로 다 풀 거예요. 문제를 위주로 풀 거고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거꾸로 개념을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말이 2주 끝장인지 사실 2주만에 이거를 다 풀려면 하루에 이 매경 테스트라는 시험에 제가 좀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제를 먼저 풀고 거기에서 모르는 거를 개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 이러고 반복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저는 31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0개 챕터를 합시다. 하루에 10개씩 그렇게 해서 챕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경 인강을 통해서 배운 개념은 언제 갖다 쓰나 그거는 해설을 할 때 해설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해설집에도 잘 나와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너무경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출을 푸는 과정 중에서 함께 너무경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다 싶은 그 개념은 이거를 추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로 들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것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진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같이 공유를 할 거라서 그때 마저 보시면 되고요. 11월이 되면 이제 진짜 시험이 코앞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앞전에 이거를 풀면서 반복을 했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잡아서 그렇지 아마 이거를 푸는 동안에는 이 문제집을 한 두 번 정도 반복을 할 생각이에요. 그럼 그걸 두 번 정도 반복을 하고 나면 오답이라는 게 나오겠죠. 제가 많이 틀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게 결정이 날 거예요. 저는 특별히 다른 곳에다가 뭔가를 옮겨 적거나 뭐 많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을 가지고 저는 이 책에다가 오답 노트를 만들 거라서 그 오답 노트에 대한 내용으로 2주 동안 공부를 진행을 할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주는 이제 매경 한 주는 테셋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이때는 당연히 매경에 관련된 내용을 시험 보기 전까지 쭉 공부를 할 거고 이때는 또 테셋에 대한 시험을 또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계획은 좀 러프하게 잡을 거예요. 왜냐?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서 3일에 안 되고 이거를 뭐 한 이때쯤까지 끌어야 된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한 회씩 풀었더니 양이 너무 적더라. 이거를 못해도 두 개씩은 하루에 풀 수 있겠더라 라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2주에 한 번씩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계획이 수정됐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처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좀 더 공유를 해드릴 테니 혹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온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매경 테스트랑 테셋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경제와 경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를 좀 공유해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복전했기 때문에 경영이나 경제에 대한 지식이 바닥이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론이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는 수준이에요. 교재를 보고 한번 훑어봤을 때 분명 모르는 내용도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센 기초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내가 진짜 기초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공부 기간을 늘리거나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릴게요. 일단 제 공부 계획과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서 이 공부를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받도록 해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을 보고 대단히 훌륭하거나 대단히 효과가 좋은 공부 방법을 공유 받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여러분들 모두가 공부 방법을 잘 알 수 있게 하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까에 대한 걸 공유하고 싶다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단한 공부 방법,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보다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 드리지만 그 어떤 공부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신이 공부를 직접 실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신 분들은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번에 어떻게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화이팅!